안녕하세요. 주말연속극 구독... 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청원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포스터 촬영 현장인데요. 모두들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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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내어주세요. 시즌2 들어가는 중 어, 대신, 어? 패션이 스타인데요? 중절모 하나 좋아서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최성아 씨. 어, 핑크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이런 색깔 어울리기 힘든데. 그리고 나 뭐 바뀐 거 모르겠어, 어? 뭐 바뀐 거 모르겠어, 어? 미스트 색깔. 나 알아, 안 봐. 나도 바꿨어. 나도 바꿨어. 아, 이거 바꾼 거야? 어, 너도 바꿨네? 그렇지, 그렇지. 진짜 잘 어울린다. 여기가 뭐 어울릴까? 어, 어울린다. 귀여워 보인다, 형. 이렇게 닥터 슬럼프 같아. 아이씨. 귀여워. 나 안경 진짜 잘 어울린지. 자, 두단이의 릴리키입니다. 어, 약간 이거 노란색 껴 있네? 이거, 이거 눈보은가 보다. 예쁘다, 이 안경. 어? 후라이팬 놀이. 자두 여덟.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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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포도 일곱.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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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도. 아니, 내가 왜 나יתeri지. 진 사람이. 야, 암 feather있써? 진 사람이 앞에 거 다 못마시고. 진 사람이 그냥 시판이 입고 다 그냥. 여기 아무도 다 무효 무효 무효, 자 무효 무효 없던 거야? 오케이.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어쩔 수 없나 보다. 운명이다 운명. 형아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어.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형이랑 같이 하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이 아빠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지. 아니야, 다 갈랐어. 진 사람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같고. 아예, 감사합니다. 아, 로스팅은 안 오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커피의 노래는 뭔가요? 라인? 잠을 깨워주죠. 지금같이 약간 졸릴 때 잠을 깨워주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리액션 안 해줬잖아요. 아,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저 또 준환이의 셀프캠입니다. 내가, 야, 형이 제일 먼저였잖아. 아, 우리 또! 어, 어, 연석 씨 뭐 하시는 거죠? 아, 네. 아이템을 잡았어. 야, 이게 바로 유연석 씨가 이렇게 또 들고 다니면서 유발이의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잔 드릴까요? 아, 너무 좋죠. 아, 힘들어. 아, 귀한 것도. 고생하시네요. 네. 어, 한 잔 좀 향이 좋네요. 어, 근데 좀... 좀 진한가요? 그때 먹었던 건 다른데? 그래? 다른 건... 원두 다른 거야. 이 원두는 무슨 원두예요? 아, 지금 이 원두는 말이죠? 아, 니카라가 라 몬타나 마라고 집회라는. 아아. 몬타나 거구나. 이게 특이한 게, 원두가 엄청 굵어요. 보통 원두가 이만하거든요. 와아. 진짜 크지? 진짜 크지? 이거 되게 특이한, 특이한 커피향. 지금 먹는 거. 와아. 아, 너무 맛있다. 버림을 많이 안 먹는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가구로 이렇게 오신 거죠? 가고요? 네. 아, 오늘 12편의 포스터를 찍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까불어 보겠다. 아, 시즌 1과는 약간 동일한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오늘 텐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근데 오전에 텐션을 너무 썼어요. 너무 썼죠. 오늘 저는 포스터 촬영하고 있답니다. 많이 느셨는지, 또 그때보다? 아무래도 연습을 우리 또 시즌 2 때 필요한 노래들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즌 1 때보다도 또 더 어려운 노래들이 계속 나와서 그 노래들을 막 하드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불쑥불쑥 실력이 늘어 있더라고요. 초콜릿 하나 먹을래? 네, 이렇게 달달한 우리 계명이 형이 또 와서 형, 나도 좀 줘. 아, 우리 또 경호 형이 왔는데 이게 뭐야? 우리 주말연속극 마지막 얘기야, 저게. 주말연속극 해? 여기 우리 마지막 인사만 해주세요. 주말연속극 마지막이야? 아니, 우리 마지막 인사만 드라마 많이 봐달라고. 주말연속극 매주 있단 말이야. 주말연속극 식구들 여러분, 저희 드라마 많이 기대해주세요. 곧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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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